1. 양심의 마음을 그려주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양심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의문을 내시는 게 당연한 게요. 우리 마음을 항상 이렇게 보시죠. 이게 지금 종교인들이 참나 그러는 게 양심입니다. 참나! 하느님 아무튼 제가 참나가 양심이고요. 하느님이 양심이다는 거예요. 불교 기독교 분들한테 모든 종교인들한테 꼭 외치고 싶습니다. 참나가 양심입니다. 부처님이 양심입니다. 하느님이 양심입니다. 이거 설마 그럴리가 그게 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너만 그러는데 설마 그럴 리가 설마 그럴 리가 아니라 공부가 꽤 깊어져야 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이해되시죠? 왜 내가 몰랐지? 당연히 모르실 일이에요. 이거 아시면 일지보살이에요. 화환경 일지보살이 어떤 경지인지 아시겠죠?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느냐? 이거 모르시면 공부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화환경 일지보살이 별게 아니고요. 공부 이제 길 찾았다예요. 그 길 찾았다는 증표가 뭐냐? 내 양심이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이고 내 안에 있는 나의 불성이구나 하는 걸 아실 때 개벽이 일어납니다. 인생이 개벽이 일어납니다. 인생에. 여러분 세계에서 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개벽된다는 건요. 여러분이 사는 세계 전체가 바뀌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을 통해 세계를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는 세계가 바뀌어요. 이제 와이프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내 직장이 갖고 있는 나의 삶의 의미도 달라지고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달라지고 동포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톨게이트 통과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큰 내용이니까 제대로 지금 공부의 길을 못 잡으시면 이게 안 하다는 게 당연해요. 공부를 하시더라도. 근데 생각해보세요. 양심이에요. 우리한테 뭘 시키죠? 근데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머리로 따지는 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머리로 한번 따져볼게요. 사실 양심이고 하느님이고 참나고 우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을 순수하게 먹고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애고가요. 여러분 애고는요. 여러분 잘 알지만 이기적이에요. 근데 가끔씩 이기적이지 않은 우리의 행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어디서 나왔겠냐는 거죠. 그게 하느님 참나로부터 나온 겁니다. 근데 그 하느님 참나가 어떻게 양심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내 마음 중에 나만을 위해 살지 않는 우주 모두를 위해 살으라는 마음이 한 번씩 올라오는데 내 애고가요. 양심이라는 태양과 이 애고라는 이 지구가 함께 공명할 때 지구가 뜨거워 죽겠을 때에요. 햇볕 받았을 때. 지구의 낮이 될 때는요. 햇볕 받으면 양심적이 돼요. 근데 밤이 되면 어떻게 되죠? 식죠. 차가워지면 다시 이기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에다가 지구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열 받는 쪽은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지구가 그때만큼은 태양하고 공명합니다. 그래서 이 애고가 이기적인 애고가 이기성을 잃고 이기성을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애고는 어차피 이기적인데 이 이기성이 확장돼요. 남도 나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남도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요. 그때가 여러분 황금유를 실천할 수 있고 육바람유를 실천할 수 있을 때입니다. 유교의 사단을 실천할 수 있을 때에요. 그거 신기하더라는 거죠. 그때가 열려요. 그런데 그때 하느님의 뜻이 보인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의 뜻만 읽어 가지고요. 고차원적인 뜻이 안 보이는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차원적인 메시지가 우리가 따뜻할 때 보이더라는 거죠. 양심이 열렸을 때. 다 성인들이 하느님 뜻이라고 제시한 게 양심적이죠.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양심적이에요. 부처님도 남 해치지 마라. 너는 해치면 좋냐. 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하셨다고요. 법구경이나 다 보시면 그 얘기입니다. 누구도 고통받기는 원하지 않는다. 다른 중생 괴롭히지 마라. 너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마라. 너가 받고 싶은 거 먼저 좀 해줘라. 너도 그걸 원하지 않느냐. 너가 원하는 걸 남이 먼저 들어주길 원하면서 왜 너는 먼저 안 하느냐. 다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게 양심의 자연스러운 울림이에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열기가 식고 나면 다시 어떻게 돼요? 왜 나만 이 짓 하고 있지? 남들은 안 하는데? 안 따라오는데? 나도 안 할래. 남들 한 뒤에 할래. 황금류를 이제 어깁니다. 예수님이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 남이 먼저 대접하면 그때 하죠. 이렇게 해서 애고 소리가 자꾸 돌려버립니다. 이 관계만 관찰해 보세요. 별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자, 이 따뜻한 쪽과 이 따뜻한 쪽과 이 사이사이 이 차가운 쪽 이 두 대립이 누가 50% 이상 먹느냐. 즉, 제가 얘기하는 50%, 51% 이상 누가 먹느냐. 여기서 여러분 욕심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인지 양심의 길을 걷고 계신지가 결정납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은 어떻게 보편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즉, 자 보세요. 이때 올라오는 게 이 애고의 소리가 있어요. 즉, 그 애고라는 거는요. 특징이 시공 그리고 그 문화에 오염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문화에 오염돼서 나온 소리인지. 그렇죠. 시공 안에 살아가는 나를 위한 어떤 마음인지. 이걸 다 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도 내 안에서 울리는 나와 남을 하나로 보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읽으면요. 우주 보편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마라. 그거는 보편이죠. 그건 누구도 부정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남을 돕기에 구체적으로 뭘 해라, 뭘 해라. 이건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건 그 시대, 그 문화에 오염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제한적으로 오를 수는 있지만 모든 시대에 통용된다는 보장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더 들어가 보세요. 그것도 그 시대에 왜 그게 옳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 근원에는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는 그 보편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성, 특수성 속에서 보편성을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이 작업을 안 하시고 양심이 설마 보편적일까요? 이렇게 그냥 막연히 나오시면 영원히 답이 안 나옵니다. 이 전 인류에 수많은 개인들이 있어요. 그 문화마다 올바른 삶에 대한 어떤 지침들이 있어요. 그걸 다 갖다 놓고 연구해서 녹여 보세요. 그것들의 보편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간단하게 여러분 불교랑 기독교는 전혀 다른 종교죠. 여러분이 아시게. 불교랑 기독교 그리고 유교까지 다 녹여서 이슬람교까지 녹여서 한 줄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메시지들의 공통적인 거 하나만 찾아보세요. 그럼 보편적인 양심의 소리가 나옵니다. 뭡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그것밖에 안 나와요. 공통적인 건. 저를 하루에 뭐 메카를 향해 몇 번 하고 이건 다 다르잖아요. 그건 다 다른데 결국 들어가 보면 뭐가 나와요? 자. 첫째. 모든 종교를 통합하면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따르라. 이게 경천입니다. 두 번째. 이 신성의 뜻대로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애인입니다. 동양에서 경천 애인. 이게 예수님이 준 두 개의 계율이죠. 하느님을 최선을 다해 따르라.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두 개명밖에 없다. 이건 보편적인 거예요. 모든 문화에서 발견돼요. 인디언들한테도 발견돼요. 그래서 이 보편성에 주목해 보시라. 그러면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자. 양심이 욕심의 주가 돼야 된다. 그리고 양심의 뜻대로 이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라. 이웃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 예. 이 메시지. 여러분 객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추적해도 현재 인류가 찾아낸 것 중에 제일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품고 처음에는 그거를 존중하면서 따라가시다 보면 그게 단순히 객관적으로 경전에 그렇게 써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서 그걸 근본적으로 원하네 하는 것을 깨달으시게 되고 그 깨달음이 깊어져서 이 양심을 따르지 않고는 양심을 어기면 바로 바로 나쁜 결과가 발생하고 양심을 지킬 때 내가 정말 당당하게 이 우주에 살 수 있구나. 이게 진짜 우주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양심이구나. 하나님이 그냥 양심이구나. 그리고 양심의 그 작용을 내가 지금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시게 되면 그게 화엄경에서 말한 일지보살이라며 이걸 아신 분은 이제 그 이후 인생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풀어갈 때 다 양심의 공식으로 풀어요. 우리나라에서 정치 좀 하시려면 사실 일지보살 이상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요. 우리가 우리가 다 발을 뻗고 잠어도 이분은 자다가 일어나서 이 정책을 어떻게 해야 국민이 제일 이득을 볼까. 이거 연구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구를 안 할 사람들을 뺏지 달면 그 뺏지 달고 정말 기분 마음껏 누리실 분들을 뽑아 놓으니까 이분들이 왜 잠을 잡니까? 우리가 이제 잠을 못 자죠. 그분들은 잠을 자고 있어요. 이 상황 만들어 놓고도 주무세요. 국민들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 하고 국민들은 잠을 못 자요. 누가 잠을 못 자야 되겠는가 이거에 대한 연구죠. 제가 볼 때는 소수가 잠을 못 자는 게 맞지 왜 다수가 월급 주면서 잠을 못 자는 거죠. 엉터리한테 일 맡겨놓으면 여러분 잠 못 잡니다. 집 하나 짓는 것도요. 못 믿을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잠이 안 와요. 이상하게 집을 안 짓는 것 같고 농땡이 부리는 것 같고 내가 가서 현장에서 보고 있으면 조금 움직이고 가면 벌써 쉬러 가는 것 같고 여러분이 가서 계속 봐야 되잖아요. 원래 그러려고 돈 주고 맡긴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원래 정치 신경 안 쓸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 주식 사놓고 그 회사 운영 다 들여다보지 않죠. 배당만 잘 되면 만족하죠. 국민도 올바로 잘 작동한다면요. 정부가 알아서 해서요. 국민들한테 계속해서 배당금이 돌아오면 국민들 만족합니다. 정부 잘 뽑았다 하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꾸 착취다. 지지면 뒤질수록 우리 돈이 다 어딘가로 가고 있고 착복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눈 부릅뜨고 뭔가 잘못했다고 지금 와서 주주들이 모여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회사의 주인들이 와서 난리 치는 건데 그것도 심각하게 생각 안 하더라는 거죠. 좀 진정되기를 바라고. 지금 진정만 되면 우리 이득은 그대로 취할 수 있다는 그런 망상을 품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올바른 회사냐는 거죠. 한 나라를 회사로 비교해 봤을 때 저는 민주주의 사회는요. 주식회사로 보는 게 딱 맞아요. 주주들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개미주들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저는 개미주들도 불개미가 되지 않아요. 불개미한테 걸리면 뼈도 모출입니다. 개미도 개미인데 어떻게 불개미가 되냐. 조직화되면 돼요. 그런데 온 국민이 이해관계가 다른데 어떻게 조직화됩니까? 양심 안에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양심을 주장하는 이 리더들이요. 계속 국민들한테 양심을 가지고 양심을 돌아보게 만든다면요. 세뇌 대서가 아니라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는 이 각성이 온다면 그때부터는 무서워지요. 이건 양심이 왔지 않아 하면 그때는 무서워져요. 여러분 몇 십 년간 노동운동을 해도요. 한순간이 흔들립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지댔나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때는 흔들려 버려요. 그런데 보살은요. 죽을 때까지 하고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양심이 시켜서 했을 뿐이기 때문에. 뭔 결과를 바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살이 노동운동을 하고 보살이 국회의원이 되고 보살이 판검사가 되지 않으면 이 땅에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안 온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양심 귀한 줄 아시는 게요. 현실 문제에서도 모든 문제를 푸는 답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내가 산상순 얘기 잠깐 했는데 양심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펼쳐질 때를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실천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양심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근본 원리에서 원래 근본 원리에서 자명 찜찜의 신호가 와요. 자 그럼 보편 법칙, 실천법칙은요. 상황 따라 다릅니다. 다르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상황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라요. 어제 썼던 실천법칙을 오늘도 무리하게 강요하면 안 돼요. 오늘 상황에 맞는 실천법칙을 써야 돼요. 어제는 부모님이 기분이 좋으셨으니까 기분 좋았을 때의 실천법칙을 적용해야 되고 오늘은 부모님 표정이 안 좋으면 맞춰서 또 다른 실천법칙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적용되는 법이 계속 달라야 돼요. 이게 초짜들은 똑같은 걸 계속 적용합니다. 어제 부모님이 되게 이거 하니까 좋아했지 하고 우울해 죽겠는데 그 앞에 가서 막 장난치고 하면 욕 먹고 끝나죠. 그럼 이 친구가 되게 권해합니다. 어제는 분명히 이게 맞았는데 오늘은 왜 안 먹힐까? 자 뭘 들으면 알아요? 어제 그거 할 땐 자명했을 거예요. 오늘 그거 하려고 할 때 찜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 거예요. 즉 어제 했다는 그걸로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찜찜한데 밀어붙였다고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죠. 매 순간 사실은 그날 그날 더 따지면 매 순간 상황은 변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실천법칙이 달라집니다. 그런데도 보편의 실천법칙이 있어요.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거 이니지라고 하는 게 맞게 적용되면요 맞게 법칙이 나갑니다. 이해되시죠? 구체적인 모습은 다양할 수 있어요. 이니지를 적용했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상대방한테 무례하게 불여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양심이 자명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로 끝내는 게 자명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아주 상대방한테 막 큰 소리를 쳐야 될 때도 있어요. 누군가가 진짜 잘못될 것 같으면요 내가 온몸으로 저항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즉 국민도 그래요. 어떨 때는 덕담으로 끝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나가서요 진짜로 막 온몸을 다해서 내 몸을 던져야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양심에 찜찜함이 올 때는요. 상황마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해 안 해주고요. 무조건적으로 어떤 특정 법칙만 강요하면요 그건 뭡니까? 양심을 전혀 이해 못 하면서 법칙으로 사람을 억제는 게 되죠. 그게 바리세파예요. 식계명 딱 정해놓고 식계명 중에 지금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요 아주 형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사실 안에서는요 양심이 찜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양심이 자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안 듣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라고 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고 이렇게 해서 천국 아무도 못 가니까 심폐소생을 시킨 거예요. 벼락을 그냥 전기충격을 쫙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간다. 전기충격을 어떻게 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갑자기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독사의 자식들아 소리 들으면 정신 놀래겠죠. 근데 그 답이 뭐였어요? 내가 이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즉 실천 법칙이 율법인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딴 식으로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양심의 마음으로 지킬 때만 그 양심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안팎이 다 양심적이어야 돼요. 양심이 자명해서 해야 되고 하는 그 과정도 양심적이어야 돼요. 이걸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 되시죠? 이렇게 사시다보면 양심의 보편성이니 이런 거는 당연히 여러분이 채득하시게 될 거예요. 이 보편적을 왜 보편적입니까? 내 이름도 몰라 그 자리에서 나오는 마음이니까 어떻게 보편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이름도 모르는 마음에서도 자비가 올라오고 지혜가 올라오고 인욕이 올라오고 정진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쵸? 정의감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현실에서 보편 법칙에 맞게 적용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안팎이 다 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선명하게 하시겠죠. 그때 여러분이 삶이 질적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옵니다. 그것을 화엄경에서 일지보살에서 환희지라고 하는 인생의 환희를 얻게 됐다. 길을 정확히 찾았기 때문에 길 위에 정확히 서게 됐으니까 환희가 안 터져요. 나 이제 살았다죠. 막 헤메다가 부산 가야 되는데 그 톨게이트 들어간 데를 못 찾아서 막 헤메다가 톨게이트 통과할 때 얼마 환희가 일어날까요? 이제 밟으면 되니까. 그전에는 지금 막 잘못된 거기 들어설까봐 전장근근 하다가 통과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가 양심공부하는 원리니까 이걸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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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